안녕하세요. 저는 외툼 작가입니다. 안녕, 여러분! 저는 크리에이터입니다. 저는 단편 영화 감독입니다. 음... 아무래도 저작권인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저작권에 대해 무지해서 실수할 뻔하기도 했는데 그때 실수했더라면 지금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.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저작물이 필요한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어 큰일 날 뻔했었죠. 그땐 제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거든요. 저도 저작권에 대해 잘 몰라 유혹에 빠질 뻔했던 때도 있었죠. 하지만 알고 보니 불법자료 찾는 것보다 저작권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게 더 쉽더라고요. 이용자와 창작자의 구분이 없는 시대에 저작권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. 올바른 저작권 이용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주세요. 네, 지금까지 콘텐츠 창작자들을 만나봤습니다. 여러분도 언제든지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저작권이 더 궁금하다면 저작권 성동센트로 연락하세요.